콜리님이 콜리님이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셨어요 동생 동생 안돼요 동생 얼마만큼 좋아해? 동생 안돼요 테리얼만큼 좋아? 좋아 얼만큼? 사랑해 사랑해? 테리야 사랑해 김나현님 김나현님 안돼요 김 될 때 안돼요 될 때 안돼요 김나현님이 김나현 해봐 안돼요 김나현님 해봐 안돼요 무슨 까까가 좋아? 노란 맛있다 노란 맛있어? 그게 뭐야? 응 맛있다 무슨 까까가 좋아? C Y A C Y A H A T T T 무슨 까까가 제일 좋아야? 텅텅 좋아해 어? toi rin 톰 혜리아 안아 꽁이야 안아 꽁이야 안아 꽁이야 안아 꽁이야 안아 꽁이야 정답은? 정답은 이몸은 정답은 안돼요 정답은 안돼요 정답은 안돼요 해리야 해리는 엄마꺼야 아빠꺼야 아빠꺼야 엄마꺼야 해리는 해리꺼야? 둘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아빠꺼야 엄마꺼야 할꺼야 해리는 해리꺼야? 응 똑같애 해리는 잠깐만 아기장어? 해리 방글이가 누구야? 아기장어 좋아해 방글이가 누구야? 방글 방글아 방글이 누구야? 테리 방글 테리 방구가 방글이야? 응 해리는 누구 닮아서 이뻐?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하이 닮았어 누구 닮았어? 하이 닮았어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하이 닮았어 해리 닮았어? 응 해리는 나비야 나비야 부를 때 응 왜 맨날 햇나비만 날아와? 응 햇나비 흰 나비 노랑나비도 있고 파랑나비도 있는데 응 나비야 왜 맨날 햇나비만 날아와? 응 햇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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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처럼 운 나야 응? 해리가 좋아하는 노래 나비야 나비야 이내 나나 운 나야 노양다비 햇나비 햇나비 힘을 칠는 운 나야 노양다비 햇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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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 파랑다비 하이 노양다비 힘을 칠는 운 나야 와아 다 끝났어? 친구집에 남자친구 있어? 네 있어? 누군데? 그게뭐야? 띵동이 뭐야? 띵동 띵동 까까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까까가 좋아?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안돼 엄마 좋아 그럼 까까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안좋아? 엄마가 더 좋아야지 엄마가 좋아 엄마가 지냈던데 엄마가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아 고마워 장난친거였지? 엄마가 더 좋다는건 장난친거였지? 엄마가 장난친건데? 아 장난친거야? 일단 할아버지는 혜리 다목인데 혜리가 갖고 싶은 장난감 있어? 아 로버트 로버트? 응 정말로? 응 무슨 로버트? 어제 티비에서 봤던거? 카보? 응 카보 어제 티비에서 봤는데 엄청 좋아했지 혜리가 아이 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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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로버트 다 드세요 혜리에게 까까란 딸기 딸기야? 딸기가 제일 좋아? 응 언제가 제일 행복해? 꾸꾸 좋아 행복하다는 말 알아? 꾸꾸 좋아 혜리야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어? 응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어? 언제부터 이뻤어요? 몰라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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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비야 따비야 이나 나나 온 너 혜리는 뭐가 되고 싶어요? 커서 꽃 꽃이 되고 싶어? 응 혜리꽃 어 할꽃 혜리는 빵이 좋아? 밥이 좋아? 밥이 좋아 빵 좋아 빵 빵이 더 좋아? 응 그러면 족발 족발 먹을 거야 족발? 족발 족발 맛있어? 네 족발 족발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최고예요? 해야 돼 왜요? 혜리 몇 살? 세 살 한 살 더 먹었잖아 응 한 살 더 먹었잖아 응 그게 어 맞아 네 살 네 살이에요 네 살 살이에요 혜리에게 엄마란? 아니야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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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왜 노노야 사랑하는 사람이지 노노 너무해 혜리는 토끼가 좋아? 떼동이가 좋아? 응 야옹이가 좋아 야옹이가 좋아 둘 중에서 토끼랑 떼동이 중에서 누가 더 좋아? 아우 아우 어 혜리야 마마무 어떻게 해? 혜리야 마마무 혜리가 먹었어 오 맞아 손 먹고 있다 어 혜리 마마무 먹는 거 아니야 그냥 장난치는 거야 응 마마무 아니야 혜리야 땅콩이가 좋아 테리가 좋아? 어 테리가 좋아 테리? 땅콩이는 땅콩이는 좋아 땅콩이 섭섭하겠다 땅콩이가 더 오래됐는데 안지 안 지 더 오래되는데 섭섭한 거 아니야? 안 섭해. 아빠는 섭섭해. 아빠가 섭섭할 수 있어? 응. 그럼 아빠가 좋아, 테리가 좋아? 테리가 좋아. 진짜? 응. 아빠한테 일러야지. 응. 아빠 섭섭하겠다. 응. 아빠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응.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멋진 인생일까? 그냥 개미 무다워. 개미다. 개미다. 더버워지. 응. 혜리는 꿈이 뭐야? 응. 혜리는 꿈이 뭐야? 응. 응. 혜리가 꿈꾸는 삶이란? 응. 혜리에게 인생이란? 응. 응. 혜리에게 24시간이란? 응. 혜리야. 네? 다른 이모 뱃속에 아기가 있대. 다른 이모 뱃속에 아가가 있대. 아가가? 응. 장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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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두개. 천사가 있어요 이거. 천사가 있어 진짜로? 응. 천사예요. 사랑해요. 혜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야? 응? 무서워하는 거 있어? 응. 개미. 개미? 개미? 개미 무서워. 개미. 도깨비보다 무서워? 도깨비가 더 무서워? 안 무서워. 도깨비가 더 무서워? 응. 전화해볼까? 도깨비야 씨한테? 응.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전화해볼게 그러면? 응.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밥 먹는 게 좋아? 노는 게 좋아? 뭐 좋아하는 거 좋아. 노는 게 좋아? 응. 응? 해리. 키즈카페 가는 게 좋아 아니면 밥 먹으러 가는 게 좋아? 응. 키즈카페 좋아해. 응. 해리야. 키즈카페가 좋아? 밥이 좋아? 응. 밥이 좋아. 밥이 좋아. 응. 배고파는 못 먹으라. 밥이 좋아. 응. 밥을 끝났어요. 엉둑캉. tú고 엉가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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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이에요. 하루암. 지은. 지은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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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 좋아하는 색깔 뭐야 노란색 좋아 혜리는 좋아 혜리도 노란색이 좋나봐 좋아하는 공주 이름 초록색 좋아하는 공주 이름 백설공주 인어공주 라푼젤 엘사 무슨 공주가 좋아 혜리가 좋아 혜리가 좋아하는 동물은 뭘까요 꿀꿀이 좋아해 꿀꿀이는 돼지 나는 사자도 좋아해 사자는 뭐라고 말하지 어웅있어 어웅있어 무서워 뽕뽕뽕 코끼리 뿡 하고 혜리는 그 중에서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아 사자 좋아해 영어 수학 과 응 영어 수학 과학 안 돼요 노노 노노 혜리 좋아하는 인형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거야 응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돼요 혜리가 울면서 언니 나 언니가 좋아하는 혜리는 혜리 인형 갖고 싶어 그러면 줄 거야 네 빌려줘 혜리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 어 포도 타러 갈래 어 포도 포도 타러 갈래 포도 타러 갈래 포도 타러 가는 게 어디야 섭섭해 라는 말 어디서 들었어 안 돼요 섭섭해 라는 말 어디서 배웠어 응 다 울었어요 다 울었을 때 섭섭해란 말을 했어 다 울었어요 황선님 조카 할 거야 응 황선님 조카 할 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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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님 조카 할 거야 엉 너무 웃겨 잠시 후.. 내가 보여준 건데 응